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지난번 앞머리 자르기 앞머리 잘라주기 롤플레이에서 들려드렸던 가발 헤어피스 이렇게 붙이는거죠. 그때 이 헤어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서 처리를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롤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만지고 가위로 자르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인조모거든요. 진짜 인모가 아니라 인조모인데 머릿결이 저보다 좋아요. 근데 이게 원래 길이가 좀 길어요. 한 이정도? 굉장히 긴 헤어피스인데 그때 앞머리 자르는 영상 찍을때 많이 잘라서 이렇게 짧아졌죠? 이거를 오늘 자르는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오늘 자르는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우선 그러면 자르기 전에 빗으로 조금 빗어보겠습니다. 이 빗은 제가 평소에 파우치에 넣어 갖고 다니는 빗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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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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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위질 같은 걸 되게 못하는데. 역시나 지금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잘리고 있어요. 이거 찍고 나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 마이크에도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졌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아마 제 유튜브 채널 하트 보신 분이나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월, 화, 목, 금, 저녁 7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월, 화, 목, 금, 저녁 7시. 근데 이제 금요일은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 랜덤으로 그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업로드가 언제 업로드가 되나 이렇게 항상 궁금해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는 월, 화, 목, 금, 저녁 7시.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랜덤? 남순 7시 그리고 조만간 구독자 전부 7만 이벤트 하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더 할 예정이라면 골랐습니다. 그것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재미있겠..죠? 이벤트 같은건 참여가 많아야 재미있더라구요 제가 벌써 이벤트를 3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맞죠? 3번 맞나? 2번인가? 3번이죠? 맨 처음이 귀걸이랑 그런거였고 두번째 이벤트가 텀블러인가? 기억이 잘 안나네 세번째가 텀블러인가? 아무튼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두세번 이벤트 열때마다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아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벤트 열때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자른 머리카락이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다 굉장히 삐뚤빼뚤하죠? 아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붉음 다들 어떻게 보내실건지 aley 아니다 이벤트를 하ame 만들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네요. 언제 또 이렇게 가발을 마구잡이로 잘라보겠어요. 영상 찍을때나 잘라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가락이 아파요. 머리카락이 묻었다. 손가락이 두꺼워서 여기 이렇게 오래 끼고 있으니까 가위에 손가락이 아프네. 수입 person 받은 마지막으로 손가락이 아프네. 손가락이 아프는 손가락이 아프네. 손가락이 아프네. 손가락이 아프네. 제가 오늘 치과를 다녀왔는데 저는 왼쪽 오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당연히 충치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치 치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우선 스케일링을 먼저 받고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충치가 아니라 제 어깨 턱을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 막 눌러요.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턱이 굉장히 약하대요. 턱이 너무 안좋다고 턱이 안좋아서 그래서 이가 아픈거라고 하더라고요. 충치인줄 알았는데 충치 때문에 이가 아픈게 아니라 턱 때문에 오른쪽은 괜찮거든요. 왼쪽이 여기가 그래서 항상 여기를 마사지를 자주 해주라고 이거는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악관절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악관절때문에 치아까지 그렇게 아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해야되나? 턱때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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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같은 거 이렇게 찍찍 뿌려주셨는데 그거 뿌리고 나니까 여기가 덜 아프더라고요. 여기 눌러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제가 평소에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 턱을 눌렀을 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제 턱을 여기를 굳이 손으로 눌러볼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라고 해야되나? 그럴 일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여기가 아픈 건지도 몰랐는데 원장님이 여기를 누르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눈물 흘렸어요. 너무 아파서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내가 여기가 아팠었구나. 신기했어요. 난 평소에 그 곡 여기 눌렀을 때 내가 아프지 뭐 어쩐지도 몰랐으니까 내가 어이가 아픈 사람이었구나. 지금 신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히 방법이 없대요. 그냥 여기 마사지 자꾸 해주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언제 한번 제가 턱 마사지를 하는 ASMR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한참 샤기컷 유행했던거 아시죠? 가위로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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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짧아졌죠? 아... 아... 잠시만요 음.. 이 소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짧아졌어요. 거의 앞머리처럼 짧아졌다고 해야되나? 그쵸? 머리가 많이 짧아졌는데.. 조금 더 잘라볼게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졌어요. 마지막으로 부정 떨어졌어요. 하지만 모두 아프고 싶어요. 다크서프트 탈락배락 바르기! 그런처럼 저쪽은 물건 differences 너무 좀 작아졌어요. 평소에 꽤 미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재밌다 밑에 치울 생각하면 갑갑한데 일단 재미는 있네요 자르는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제 아 cũ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Ju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이 잘라져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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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카바를 가지고 자르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소리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너무 빨리 자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천천히 잘랐으면 좀 더 소리가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1개의 헤어피스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물금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